다음 상담은요, 끝번호 7일 20번으로 보내주신 문자사연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시 운영동 한강신도시 푸르지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향후 전망과 매도 시점은 언제로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이네요. 이번에는 경기도 김포시 운영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 현재 보유로 하고 계시는데 향후 전망 어떨지 체크해볼까요? 네,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 한강신도시, 요즘 김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 문의를 해요. 사실 많은 문의를 합니다.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지금 24평, 25평대 중소형 면적만 단일평수로 있는 아파트입니다. 약 평형 전체 세대수가 약 800세대가 넘고요. 10년차 아파트고요.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24평, 본아파트도 지금 현재 한 130명 정도가 보고 계시네요. 24평, 25평, 지금 4억대, 5억대 초반에 형성돼 있는 아파트로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격대가 지금 최고가 대비해서 현재 한 1,500 정도, 1,000에서 1,500 정도가 지금 꺾여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21년도는 제껴두라고 말씀드렸죠. 21년도 제껴두고 20년도와 평균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그 시점 대비해서 좀 더 소형평수로 안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드는데요.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 김포 골드라인의 운영역 그리고 장기역, 운영역과 장기역을 양쪽으로 700m, 800m로 도보권으로 이동할 수 있는 중간에 위치해 있고요. 주변에도 학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인근에 형성돼 있고 바로 뒤쪽으로 운영동 카페거리 그리고 모담공원에 있어서 공세권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주택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주택수에서도 전략을 달리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보험물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중소형 평수로서 또 어려운 시기에 안정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고 가신다 하더라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